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따로 저장을 해 두었다가 다시 또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키네마스터가 문제가 생겨서 삭제라든지 앱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힘써서 예를 써서 프로젝트 만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미리 저장을 해 두었다가 다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키네마스터를 여기 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키네마스터를 터치를 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제가 많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내보내기 블록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인트로로 기본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프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런 프로젝트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인트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이걸 만드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에 키네마스터가 문제가 생겨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키네마스터 앱을 초기화 하든지 하면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키네마스터에 문제가 생겨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꼭 같이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키네마스터가 완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보내기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로 가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터치해서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네마스터의 초기화면에서 아까 그 프로젝트 여기 내보내기 블록이라는 이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백업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저장을 하려면은 여기 왼쪽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이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이 점 3개를 터치하면은 여기 메뉴가 4개가 뜹니다.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파일로 내보내기 있죠. 자 여기 키네마스터 파일로 내보내기 있죠. 이 파일을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내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별도로 저장을 해 두었다가 키네마스터가 문제가 생겨서 삭제 하던지 했을 때 다시 설치했을 때 다시 불러오기 위한 겁니다. 키네마스트로 내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뜨여 키네마스트로 내보내기 해 가서 내 기기로 키네마스트로 내보내기 하여 백업하거나 다른 키네마스터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다 했죠. 이걸 내보내기 해 가서 이 파일을 제가 다른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표시하지 않기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 체크하면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자기의 저는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 파일이라는 이런 폴드를 만들어 놔서 여기에다 저장을 다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 처음인 것 같으면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 요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폴드가 됩니다. 이거 터치하면요. 새 폴드라고 뜨죠. 새 폴드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에 폴드 이름을 넣으면 돼요.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렇게 쳐서 폴드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취소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폴드를 만들었다면 폴드 만든 다음에 이 폴드 사용 이걸 터치합니다. 제 하늘에 보세요. 이 폴드 사용했죠. 이걸 딱 터치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키네마스터에서 골뱅이 키네마스터 프로젝트는 이 폴드를 통해 키네마스터에서 이 백업 폴드에 저장된 현재 및 향후 콘텐츠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죠. 여기에 저장하면 현재나 향후에 나중에 이 백업에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는 접근이죠. 그리고 허용을 나와있죠. 그래서 허용을 터치하면 됩니다. 허용을 터치면 키네마스터 파일 4분의 2중 성공 이렇게 떴죠. 아까 그것을 4분의 2중 성공했습니다. 확인이 떴어요. 그래서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키네마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겨서 삭제되던가 앱 초기화 시켰다던가 여러가지 사유로 혹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프로젝트를 잘못해서 삭제한 경우에 다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을 다시 불러보기 해 보겠어요. 자 여기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화면 비율하고 고급 설정하고 다음에 밑에 하단에 만들기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것을 불러오르면 위에 불러오기라고 했죠. 불러오기를 터치합니다. 불러오기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럼 불러오기를 터치해 보겠어요. 불러오기로 터치하면 아까 자기가 만든 그 폴드로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저장을 해 놨어요. 조금 전에 저장한 것은 날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내려갑니다. 폴드 프로젝트를 많이 저장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죠. 이거 오후 12시 45분이 되는데 이게 오늘 날짜입니다. 다른 데는 보세요.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안 나오고 시간만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한 겁니다.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을 팍 터치해서 그러면 키넴파일 불러오기 중 이렇게 했죠. 그럼 불러오기가 됩니다.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서 아까와 똑같은 그런 프로젝트 내용을 가져왔어요.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아까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진짜 이것이 새로 가져온 것인지 확인해 보여 드릴게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보세요. 여기 조금 전에 지금 가져온 것이 제일 위에 이게 뜨겠죠. 키넴마스는 이게 지금 여기 왔잖아요. 2023 2월 3일 오후 12시 47분 저 위에 시간표 대접해 보세요. 이걸 불러온 겁니다. 새로 불러온 거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은 어디 있느냐면요. 기존에 있던 것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기존에 이것을 내보내기 했잖아요. 내보내기 했어요.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이 저장해 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내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홈 버튼을 터치해서 내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해서 내 파일에 가면 여기 내 파일이라고 있죠. 내 파일 여기 있죠. 내 파일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내장 메모리로 갑니다. 내장 메모리로 가서 이렇게 여기 아까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급이라는 폴드 있었죠. 여기 지금 현재 보면 28개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터치하면요. 여기 보세요. 오늘이 2월 3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프로젝트 내보내기 블록이 1이라고 키네라고 써 놨죠. 이렇게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분이 이걸 가지고 키네마스터에 불러오면 저와 똑같은 화면이 생성되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쉽게 인트로 같은 것을 제가 만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변경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니 볼게요. 터치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뜨게 됩니다. 이러한 멋진 인트로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에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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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